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되 축제 속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회창 후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이회창 후보 시절에 10년이나 우리는 그 후보를 쫓아다니며 당은 없고 후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5년 내내 대통령인 것처럼 허구 지내다가 선거 한 보름 전에 폐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데자뷰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엊그제에도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대로 그냥 벌떡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전날 무슨 환영이라고 해서 원외에 한 60, 70명 원내 한 4, 50명 이렇게 환영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더라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폐단입니다. 이게 패거리 정치고 김종인 의원장 말씀에 따르면 파리대들이 결국 우리 당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중히 당에서 공평하게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 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국민과 함께 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원 당교에 있는 진성당원 50%, 여론 50%를 왜 안 지켰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한테는 지금 진성당원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또 이 대표도 오셔가지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더니 우리는 들러리 세우고 이거 뭐냐 당비 안 내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후보들이 당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중에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당원 당교에도 있는 만큼 고민을 해서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공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